2회 아까 그거 제가 뭐요? 2회, 2회 200? 200? 이게 보물의 힌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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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아까 자기는 뭐 잘 살았다, 저거 이렇게 다 콧갈 다 얘기했는 거? 그런데 우리 에이프릴 여러분들이 승부욕이 엄청나네요 직원은 못 살아서 다 왜 오는 거야? 그러면 잠깐만,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, 이거? 2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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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회 3회 1회 3회 3회 여기 바로 옆에 가면 돼요 하나? 근데 이게 그냥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해요?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우리가 그런 거 저 반대쪽으로 가는데요? 난 이렇게 지도를 못 보겠냐?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 위치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분들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 거 같아요 이분들이 우리를 찍기 위해서 먼저 앞으로 가거든요 그대로 가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팁인 거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여주시면 안 돼요? 저거예요? 어 좋아 저거 아니에요 저거? 어 맞아 맞아 오 다졌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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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왜요 뭐야 뭐야 왜요 하나 더 안 먹어 하나 더 안 먹어 미션 미션 너 좀 더 가야 돼 어디로? 좀 더 다 됐어 됐어 잠깐만 잠깐만 아잉 자 잠깐만 자자자 기다려봐 아잉 지금 거기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직 안 찍었어 됐어 기다려 기다려 야 같이 찍어줄게 이거 난이도 일 아니지 이렇게 하면 좀 소음이 맞으면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될 거 같아 연주 살짝 됐다 아니다 됐어 됐어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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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럼 20이 감정되는 거죠 그럼 20이야 우리 설레반네 나한테 갈래? 나한테 갈래? 나한테 갈까요? 뭐 있어 별거 있어 얘네도 못해 내가 봤을 때 못해요 미션이 뭔지 어 보도록 할게요 오 오 오 미션 나온다 이 문을 닫고에서 안쪽에 투이개 네 바짝쪽에 두 개가 생겨졌어요 보물 10분 안에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돼요 다섯 개 일단 그러면은 디비디비딥을 해서 이긴 사람이 들어가서 찾고 나머지가 여기 진 사람이 나머지를 찾아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먼저 디비디비딥 저 디비디비딥 룰루를 몰라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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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? 네 그럼 디비디비딥 딥 할 때 하는 거예요? 디비디비딥 시작 디비디비딥 아 왜 이래요 디비디비딥 아 디비디비딥 에이 전생견분이네 디비딥 아 준거야? 아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아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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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내가 이긴 거죠 오케이 그럼 나도 들어가서 찾고 일단 그럼 풀에 떨어뜨려놓지는 않겠죠? 나 같으면 보물을 이런 데다 숨겨놨을 것 같은데 보물이 어딨어? 야 진짜 잘 숨겼다 없는데? 없어 없어 아니 이렇게 어렵게 숨겨놓으시면 어떡해요 난이도 이 짜리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 하나 알려주는 거는 저희끼리 비밀로 할게요 제가 어때요? 괜찮죠? 여기 어딨다는 거야? 아 어? 보물 안 살까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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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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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 어 찾았어 찾았어 쑥 찾았어 질질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지? 보물 어떻게 생겼어? 몇 개 찾았어? 몇 개 찾았어? 보물 여기 없어요 없어? 없다고? 그러면 잘 찾으니까 나가서 찾자고 나가서 찾고 내가 여기서 하나만 마저 찾을게 위대 나